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이 보급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해 LG전자, KTM모바일, 하이프라자와 협력해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보급 기종은 올해 초 출시한 6.5인치 크기 제품으로 화면이 커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월 2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 1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는 음성통화 중심의 휴대폰 이용자가 큰 추가 비용 없이 최신 스마트폰과 1.5GB 데이터, 무제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요금제는 서울시내 35개소 LG 베스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며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서비스에 가입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